근데 편찮으시다는 얘기 듣고 마음이 많이 쐬었어요. 아프고 힘들게 되면 도와줄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요. 가족을 만들고 싶어졌어요. 근데 아버지하고 정리가 안 되면 시작이 안 될 것 같아서 뵙자고 한 거예요. 결혼하니? 언젠간 하게 되겠죠. 아마 연락 안 할 거예요. 건강하게 잘 사세요. 미안하다. 아빠가 아빠로서 자리를 못 지켜줘서 네 인생 힘들게 한 거. 사과해줘서 고마워요.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할게. 행복하게 살아라. 나가 있어. 사람 좀 만나게. 만나. 누가 말려. 대체 내가 있어서 못 만날 사람이 누가 있어? 방신사를 뻗쳤어. 당신 때문에. 수술 잡히면 조용히 들어와도 될 병실. 이게 뭐냐. 네. 쟤 만나려고 나보고 나가라고 그런 거야? 나만 쏙 빼놓고. 홍 선생하고 쟤하고 이 병원에 있는 거 왜 숨긴 거야? 환자다 나. 너 출세했다. 어떻게 의사가 됐니? 하지 말래도. 알았어요. 홍지원 교수한테 얘기 들었죠?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. 홍 교수가 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 씨를 유선생이 해야 된다고 고집하네. 하지 않겠습니다. 같은 생각이야. 그렇게 되면 불안해서 수술을 못 받아놔. 홍 교수한테 가서 말해줘요. 알겠습니다. 주체위도 강경순 집으로 바꿀게요. 그래줘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aney 너 전화를 안 받냐? 꼭 받아야 되는 거야? 그렇진 않아. 김지용 환자 수술 준비 다 했어? 다 했어. 들어가면 돼. 아버님... 아직 못된 놈이 걸렸어. 조형 자리가 너무 위험해. 어떻게 목에 자를 잡았지? 홍정 교수님이 합의를 했다면서? 아니, 아직 결정 안 됐어.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. 목에는 온몸으로 가는 신경 지나가잖아. 이거 잘못 건드리면... 아... 느낌이 너무 안 좋아. 나 아빠 없으면 안 되는데 할아버지는 재판 받아야 돼. 어떻게 나... 잘 될 거야. 도와줄게 내가. 선생님이 계셨군요. 이따 보자. 서우에 대한 감정 어떤 겁니까? 그걸 왜 내가 너한테 말해야 되냐? 서우 친구고 선생님 때문에 서우가 힘들어할 때 제가 옆에 있어줬으니까 대답 받을 자격은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너 되게 깍끗하다 나한테. 혹시 학교 다닐 때부터 서우 좋아했었어? 그래서 나한테 거리 두고 뭐 그런 거냐? 좋아한 건 맞아요. 친구로. 지금은 아니지만. 난 서우 친오빠나 마찬가지거든. 네가 서우랑 사귀게 된다면 뭐... 난 찬성이야. 잘해줘라. 너도 힘들면 말하고. 너무 멋지신 거 아닙니까? 뭐가 멋지냐? 사랑하는 상대를 찾고 그 사랑 지키려는 네가 멋지지. 알겠지만 서우메달 약하다. 간다. 야, 이건 똑같다. 불공, 불량 이사님 역시 짱. KJ 재미없어 꺼져버리. 이 새끼 놀아... 반응 너무 시원찮네. 이 KJ가 재미없다잖아. KJ 입맛. 내 아는 애 같아요. 계속 들어와서 헛소리 짓거리더라니까. 10분이 많이에요. KJ. 경준. 아니야. 아, 진짜 아니야. 야, KJ가 뭐 나만 있냐? 뭐 광주, 경주, 국자, 뭐 경준... 어, 경준! 와, 자기가 부럽네. 와... 그래, 나다, 나. 어떻게 알았어? 뭐 티 많이 나디? 왜 그래요, 진짜. 아, 난 네가 너무 잘 나가서 작가할까봐. 아유, 참 진짜. 아, 웹툰도 좋지만 그냥 그건 취미고요. 제 꿈은 서전입니다.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딴 것 좀 하지 마세요, 좀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요. 강수야. 경려는? 경려는... 약 먹었더니 싹 쓰러졌어요. 아, 다행이다. 넌 잘 체크한다. 딴 한자한테도 그러고 있니? 예, 그러고 있어요. 원장님 VIP 변수 들어온 거 알고 있지? 예, 제가 처음 응급실에서 연락드렸잖아요. 꼬박꼬박 말 대답 잘한다. 아, 아... 그런데 원장님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? 잘리겠지. 새로운 이사장님 오면. 예, 끈떨어진 연이잖아. 오, 무슨... 왜, 너 수근 됐니? 나오니까 조용한 거 보니 했네. 아닙니다. 영국이 어딨어? 아, 예, 당식실에. 영국아. 어. 배고파. 근데 왜 나를 찾아와? 식당을 가야지. 그러게. 배고픈데 왜 너한테 왔지? 왜? 가만히 있어봐. 안 잡아먹는다. 먹지도 못하면서 왜 배고프대? 아까 왜 그냥 나갔어? 나 윤도 선배랑 할 이야기 있는 것 같아서. 위로 푸마시. 선배 실현당했을 때... 설명 안 해도 돼. 내가 너희들...